오늘은 바가브라 목사님께서 지난 2009년 10월 25일 주일대회배 때 하신 말씀을 정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 이것을 대표하는 인물로 당연히 요비라는 사람을 꼽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 요비당한 고난의 정도는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고난임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 이러한 고난을 한 번에 다 겪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욕과 같이 고난을 인내로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의 축복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그렇다면 이 요비당한 고난의 인내의 깊이는 어느 정도였나요? 요비당한 고난의 깊이, 인내의 깊이. 우리가 성경문을 자세히 살펴보며 이것을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 요비당한 고난은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영역과 고난의 범위를 보슬하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비당한 고난은 총 세 가지죠. 첫 번째, 가장 먼저 재물의 고난을 당했죠.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던 요비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재물의 고난. 두 번째 따라온 고난이 뭐예요? 자녀의 고난이죠. 신남, 삼녀라는 많은 자녀를 두었는데 이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사고로 다 죽습니다. 가장 극악한 자녀의 고난이죠. 또 이어지는 고난, 건강의 고난을 또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몸에 악창이 생겨서 기화장으로 팍팍 긁어도 시원치 않아요. 피가 나고 진물이 줄줄 흐르는 건강의 고난. 이 재물의 고난, 자녀의 고난, 건강의 고난. 바로 오늘날 성도들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고난들 아닙니까? 요비는 이것을 한 번에 다 겪었어요. 최고의 고통으로. 성경은 요비 겪은 고난과 아픔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밤마다 뼈가 쑤시는 고통과 아픔이 쉬지 않았다. 나는 요비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기 30장 17절 말씀 보시면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건강의 고난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밤이 되면 뼈가 쑤셔요. 아픔이 쉬지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또 피부와 살 가죽이 네말라 붙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욕기 19장 20절 말씀 보시면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입꺼풀 뿐이로구나. 거의 못 먹었나 보죠. 그렇죠? 일쯤 말랐다는 거예요. 또 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침도 삼킬 수 없는 지경이었다. 욕기 7장 19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심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침도 삼킬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쇠했다는 거예요. 또 밤에 잠을 못 자고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했다. 욕기 7장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욕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밤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새벽까지 뜬 눈으로 지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욕은 개인적 고난 외에 이번에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비난을 받는 고통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치근해하는 것이 아니라 욕을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 환란 직후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누가 비난했습니까? 아내가 가슴이 찢어지죠. 욕기 2장 9절 말씀 보시면 아내가 욕을 위로하기는커녕 뭐라고 비난합니까? 그 아내가 그 얘기를 돼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순전을 굳게 지키는 욕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 욕의 곁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친구들까지 욕을 비난하죠. 욕의 가장 친한 새 친구 마저도 처음에 욕을 위로하는 척 하면서 결국 비난했어요.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죠. 엘리바스는 욕을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욕기 4장 7절 말씀 보시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욕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죄 때문에 망한 거야. 정죄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빌닷이 또 책망하죠. 두 번째 친구 빌닷 욕기 8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얘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죽기에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다 이분에는 누구를 비난해요? 욕의 자녀들 슬픔에 잠긴 욕에게 야 니 자녀들이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신 거야 욕을 두 번 죽이고 있어요 이번에는 욕의 또 다른 친구 소발이 책망하죠. 욕기 11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 아예 쐐기를 박습니다. 내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며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안이라 가만히 보면 이들도 하나님 믿는 친구들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얘기하면서 소발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니가 당한 것 니 죄값보다 적게 받은 거야 가장 가까운 친구가 욕을 이렇게 비난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까지도 욕을 비난했어요 욕기서를 보면 욕의 새 친구 외에 다른 사람들도 욕을 미워하고 희롱했다고도 기록하고 있어요 욕기 17장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주변 사람들도 침 뱉어 가면서 조롱하고 말을 지어냈다는 거예요 욕에 대해서 또 욕기 30장 10절에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 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했다 이런 경우 당하신 적 있어요 이건 최악이 아닙니까? 가정 다 파탄나고 친구들도 욕하고 주변 사람 다 욕하고 누구도 내 편이 아닌 상황 이 땅에서 당하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지금 욕기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게 됩니까? 이 땅에 그 어떤 인간도 내가 당한 고통을 고난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위로하지도 못한다라는 진리를 꺼내주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내 아내도 내 가족도 내 친구도 내 친구도 주변 사람들도 내가 당하는 고난을 온전히 이해도 못하고 위로도 못해줘요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10편 39편 7절 말씀 보시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10편 39편 7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소망은 죽게만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 이사야 2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땅에 대단한 권세 많은 재력 갖고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래요 하등에 도움이 안 된대요 여러분 내가 고난받을 때 고통받을 때 힘들 때 사람을 의지하면 더 시험이 됩니다 아예 사람 주변 사람 기대하지 말고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때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욕기는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어떤 누구도 곤경에 처한 너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없다 이번에는 욕이 당한 고난의 길이를 보겠습니다 욕기 42장 16절 한글 개혁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후에 욕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그랬어요 마지막 해피엔딩 장면이죠 그래서 그 후에라 함은 욕이 고난받은 이후를 가리킵니다 회복된 이후를 가리키요 그때로부터 140년을 살았다라는 것 고난이 맞춰진 후부터 그런데 욕기 42장 16절을 70인력 부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력으로 보면 새로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그리고 욕은 고난이 시작된 후에 170년 동안 더 살고 모두 240년을 향유하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한글 개혁 성경과 70인력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놀라운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욕이 살았던 총수명이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70인력을 보면 총 240년을 향유했다 그랬죠 총 240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욕이 고난받기 시작했을 때의 나이는 이 두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총 나이 240년에서 욕이 고난받기 시작한 이후 170년 살았다고 그랬으니까 240년에서 170년을 빼면 몇 살? 뺄셈이 가능하십니까? 70세 70세부터 고난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욕의 고난 욕의 고난이 끝난 나이는 언제일까요? 앞서 읽었죠? 고난이 끝난 후부터 140년 살았다 총 240년에서 140년을 빼면 몇 살까지? 100세까지 고난 받은 거예요 욕은 70세에 이 엄청난 환란을 당하기 시작해서 친구의 비난, 아내의 비난, 주변 사람들의 비난 받기 시작해서 100세까지 무려 몇 년 동안? 30년 동안 이 환란의 시간이 지속된 거예요 그리고 환란이 끝난 100세부터 240세까지 140년간 갑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이 상태가 지속된다고 이 땅에 어떠한 누구가 욕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환란의 깊이로 보나 환란의 길이로 보나 욕의 환란은 이 땅의 그 어떤 사람이 당하는 환란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환란 왜 이것을 욕기에 기록해놨을까요? 우리가 맞이할 수 없는 더 극악한 환란을 욕도 견뎌냈으니 너희도 이겨내라 너희들이 욕만큼 깊이 있는 환란 긴 환란 당하진 않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 혹독한 환란의 깊이와 길이를 이겨낼 수 있었던 욕의 성품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배우자는 하나님이 괜히 욕을 회복시켜주셨을까요? 욕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요 성경은 한 단어로 욕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순전함이다 환란을 이기고 축복을 끌어오는 성품 순전함 욕기 1장 1절 말씀 보시면 욕기서의 첫 구절부터 욕의 성품을 기록하고 출발하고 있죠 우스 땅에 욕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욕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환란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 욕이 시험받은 것 그 욕이 환란 받은 것 30년 동안 순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순전할 순 온전할 전 한마디로 말하면 순전이라는 것은 다른 성분이 조금도 섞여 있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요 순수함을 가리킵니다 다른 어떠한 잡티,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는 상태 무엇이 순전하다는 것일까요? 믿음 욕도 하나님 믿고 우리도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도 믿음 있습니다 환란을 이기고 축복을 끌어오는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이다 즉 우리도 욕과 같이 세상의 요소, 세상의 생각, 세상의 욕심이 전혀 섞여져 있지 않는 100% 순수한 신앙 100% 순전한 믿음을 소유할 때 그 어떤 환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요백의 환란을 이기고 축복해 주셨어 그리고 이 순전함은 결국 정직함으로 또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또 악에서 떠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욕의 이 성품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욕을 자랑하셨죠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의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의 욕의 신앙이었어요 이 성품이 계속 반복됩니다 욕기 1장 8절 말씀 보시면 요하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욕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애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는 이라 최고의 믿음이래요 욕이 아직 시험받기 전이죠 환란당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성품, 믿음 갖고 있었다 사단의 참소로 사단의 참소로 결국 시험을 욕이 당하게 되죠 그 다음 욕기 2장 3절 말씀 보세요 요하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욕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애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는 이라 반복시키고 있죠 그리고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욕의 성품은 뭡니까? 순전 극악한 환란에도 욕은 자기의 순전을 지켰다 즉 정직, 경애, 악에서 떠남의 근본이 순전이라는 것 순전한 믿음이 모든 다른 신앙의 덕목을 가져온다는 것 이 말씀 보시면 우리가 죄악에서 완전히 떠나게 되는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전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이 땅에 우리가 물질도 사용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내가 이 땅에서도 뭔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신앙 순전함 이것은 정직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경애하게 만들어요 결과적으로 악에서 완전히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험 환란을 통과하는 거예요 잠원 16장 6절도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와를 경애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는 이라 같은 과정이죠 뒷부분만 기록하고 있어요 여와를 경애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는 이라 이 앞에 순전함과 정직함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악에서 떠나게 되는 그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묻혀 살면 죄에 덮여져요 환란을 이길 수 없어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 민감성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환란을 극복합니다 불가능한 환란 없어요 불가능한 장애물 없어요 무엇만 하면 돼요? 시작이 뭐만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전함 반드시 환란, 반드시 고통 다 통과할 수 있어요 결국 이렇게 순전한 자가 환란을 당하게 되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순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만 포커스가 가 있는 가운데 환란을 당하게 되면 반응도 달라요 욕기 1장 20절 말씀 보세요 그 엄청난 환란을 당했는데 욕이 본능적으로 한 행동이 바로 뭐예요? 욕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여러분 순전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떠한 환란이 와도 이런 행동이 가능해요 재물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녀 다 죽었어요 욕이 뭐 했어요? 엎드려 경배했어요 왜 이게 가능합니까? 순전함 때문에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이것이 환란 극복의 비결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결국 다음의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욕기 1장 22절이죠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간 예측불호의 환란이 탁 닥치면 순간 원망 터져 나오잖아요 순간 마음으로 죄 짓잖아요 차이가 뭐예요? 순전함 평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순간 원망하지 않고 순간 환란 가운데 죄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비를 해야 욕이 받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갑절의 축복이죠 하나님은 순전함으로 고난과 고통을 이긴 사람에게 잃어버린 것을 고스란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두 배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배로 하면 넘치도록 내 그릇에 두 배를 주신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갑절의 물질을 욕에게 주셨죠 욕기 42장 10절 말씀 보시면 욕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요하께서 욕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순간 태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태도가 욕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반드시 배로 갚아주십니다 갑절의 축복 장자의 축복 아닙니까? 고난을 통과하면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가 여기 보시면 욕이 그 벗들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어요 새 친구들 보고 너희들은 잘못했어 너희들이 내 이름 팔아서 욕을 비난해? 정죄해? 욕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죄를 욕의 중보 기도로 사해 주십니다 상황이 역전됐죠 두번째 욕이 받은 갑절의 축복 갑절의 자녀의 축복도 주셨어요 여러분 욕이 환란당하기 전에 자녀의 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칠남삼녀였어요 한날 한시에 싹 죽었죠 그런데 환란 통과 이후에 주신 자녀의 숫자도 똑같이 칠남삼녀를 주셨어요 겉으로 볼 때는 갑절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칠남삼녀를 주시면서 특별히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욕의 딸들을 가리키면서 그들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추가적인 내용을 붙입니다 즉 자녀의 숫자는 똑같은데 이전 자녀보다 더 총명하고 외모도 더 출중한 귀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이 키워주셨다는 즉 자녀의 축복은 질적인 갑절의 축복이었어요 우리 욕기 4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의 축복을 이렇게 받아야 돼요 욕기 4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믿음으로 읽으면 여러분의 자녀도 이러한 축복의 자녀가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욕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똑같은 자녀의 숫자는 똑같죠? 차이점이 바로 뭐예요? 환란받기 이전에 잃어버리기 이전에 그 자녀들의 이름은 욕기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란을 통과한 후에 새로 받은 자녀 가운데 세 명의 딸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미마, 그시아, 게렌합북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름을 기록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목하고 계신다 이전의 자녀보다 더 크게 주목하고 축복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무명의 이름의 자녀가 아니라 그 이름을 기억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겉으로 볼 땐 똑같은 이름, 똑같은 모습의 내 자녀예요 현재 하지만 여러분들이 순전함으로 환란을 통과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갑절의 믿음, 갑절의 지혜, 갑절의 총명, 갑절의 아름다움으로 바뀌게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키는 누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순전함만 지키세요 세상 일이 바빠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사세요 환란을 당해도 엎드려 경비하시고 하나님 찬송하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갑절로 회복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요비 받은 갑절의 축복, 갑절의 건강의 축복도 받았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요비 고난 받을 때 나이가 70세라고 했어요 70세의 그 극악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요비 고난 받은 이후에 산 연수는 몇 년이라고 했어요 140년 더 살았어요 고난 후에 140년 갑절의 축복을 받은 후에 140년 더 살았어요 실제로 요비는 환란을 받을 때의 나이보다 환란 이후에 갑절의 축복을 누리며 산 기간이 두 배 맞죠? 요비 42장 16절에 요비 140년을 살며 살며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피부려 하야라는 단어예요 생존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떠한 뜻이 있냐면 또 왕성한 생명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요비는 극심한 환란을 30년이나 견디고 통과한 이후부터 이제 갑절의 축복을 누리며 140년을 더 살았는데 건강도 어떻게 됐다 70세 환란 받을 때의 그 건강보다 더 왕성한 생명력으로 병들고 아픈 것이 아니라 왕성한 생명력으로 갑절의 건강을 140년간 누리며 살았다고 성경은 밝히군요 여러분 장수의 축복의 핵심이 뭡니까? 건강하게 장수 아닙니까? 아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장수가 아니라 건강도 갑절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결국 환란 중에도 빛났던 요비 신앙의 최고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사수에 있다는 사실 순전함의 발로는 예배를 지킵니다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순전함의 열매예요 보통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환란당하고 어려움당하면 가장 먼저 나타난 게 바로 예배부터 빠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욕처럼 환란 통과하려면 극심한 환란을 받을 때 뭐부터 지키면 돼요? 예배 지키라 예배를 사수하면 환란은 반드시 극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은 그 지혜로 통과합니다 욕기 6장 14절에 욕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욕기 6장 14절에 뭐라고? 욕이 간절히 말합니까? 피곤한 자 고천능자 경애하는 일을 패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 늘 그랬어요 너희들 다 욕해도 괜찮아 내가 죄가 많고 내 자녀가 죄가 많고 그래서 당했다? 욕해도 괜찮은데 제발 나 물질 잃어버린 것 자녀를 잃어버린 것 건강 잃어버린 것 이런 거 불쌍히 여기지 말고 내가 이 극심한 환란 가운데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하나만큼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환란 중에도 극심한 고통 중에도 욕은 예배 걱정만 했어요 제가 이전처럼 온전히 예배 못 드릴까봐 이것만큼은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기에 욕이 환란을 통과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환란, 고난 안 받는 성도 없잖아요 우리도 욕과 같이 고난 가운데, 환란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내가 아무리 이러한 환란 강에도 내가 예배의 자리 지키겠다 나에게 허락한 예배의 자리 내가 반드시 회복하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실 때 갑절의 물질, 갑절의 잔여, 갑절의 건강 모두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욕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 시간 환란을 갑절의 축복으로 바꾼 이 욕의 위대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아버지 하나님 죄를 오늘 수유예배 말씀을 통해서 요비당한 환란의 그 깊이 요비당한 환란의 그 길이 죄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마음에 두는 순전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고난,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결국 나를 선한 길로 선한 곳에 올려주실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를 지킬 때 갑절의 물질, 갑절의 자녀, 갑절의 건강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남은 3일 살아갈 때 욕과 같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람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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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